여야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암호화폐 분야의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이서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27일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정무위의 간사별을 거치고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한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함께 신청한 증인은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증인 신청 등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어서 국감 증인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비트는 기존의 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신고를 수리한 유일한 사업자인데요. 업비트 이서구 대표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게 되면 시장의 독점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암호화폐 독점 논란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당국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연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소들의 경제 촉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